안녕하세요. 앱톡의 상백이입니다. 쉽고 간단한 게임을 찾으십니까? 중독성 있는 게임을 원하신다고요? 이 두 가지를 충족시키는 게임을 찾기는 힘들죠. 하지만 걱정 마세요. 우리에겐 부을리가 있습니다. 게임 방법은 같은 색이 3개 이상 연결된 분리를 터치해서 터뜨리면 되는데요. 3개를 터뜨리면 팝이지만 4개 이상을 터뜨리면 그것이 부을리가 돼서 점수를 얻거나 미션을 수행하는 데 큰 도움이 됩니다. 제목이 부을리니까 이 부을리의 중요성을 알 수 있겠죠. 하지만 부을리를 많이 하려고 막 누르다가는 큰일 납니다. 두 개 이하를 누르면 저 쭈브리 같은 배드 부을리가 나와서 여러분을 귀찮게 할 거거든요. 잘 없어지지도 않고 게임에 큰 장애가 되니까 조심하세요. 부을리의 최고 장점은 멀티플레이어입니다. 온라인 모드로 전 세계 어느 누구와도 대결할 수가 있고 다르게는 로컬 모드로 근처 사람과도 대결할 수 있습니다. 이 로컬 모드가 부을리의 제일 큰 매력인데요. 주위 사람을 꼬셔서 하다보면 모든 것을 잊고 부을리에 녹아들게 됩니다. 빨리 많이 터뜨릴수록 상대방은 끝없이 올라가는 부을리에 좌절하게 되고 저는 위나가 되겠죠. 보시면 제가 터뜨리는 부을리가 상대방에 가서 쌓이거나 혹은 배드 부을리가 되어 한꺼번에 쾅 하고 내려오기도 합니다. 특히 저희 회사 내에서는 사람들이 부을리를 진짜 많이 하고 있거든요. 회사 내의 1인자가 되기 위해서 열심히 노력하고 있습니다. 여러분도 부을리를 전파해서 주위 사람들과 재밌게 즐겨보세요. 이상 앱톡이었습니다.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